레디! 파이팅! 고! 역시 날아잡을 수가 없군! 이 정도 일 줄이야! 그래서 내가 출발할 때 뭉겨버리자고 했잖아! 일곱 대의 초이카 모두 오르막길을 따라 구름나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들을 유지하고 있는 제트스톤본! 이번에도 멋진 스킬을 선보이며 다른 초이카들을 멀리 따돌릴 생각이겠죠? 히히! 당연하죠! 간다! 제트스톤본! 라이딩 온 에어! 히히! 그래 달려라! 제트스톤본! 벌써 두 바퀴채에 들어간 제트스톤본! 하지만 다른 초이카들은 아직 페어핑 커브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신이가 압도적으로 우승할 것 같은데? 잘하면 세 바퀴채에서 다른 초이카를 전부 앞질러 가겠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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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흐흐흐흐... 자, 간다! 제트스톤본! 라이딩 온 에어! 제트스톤본! 새 바퀴채에도 역시 한 마리의 아름다운 새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앞으로 오다니! 이왕이면 내 앞으로 오지! 그러면 내가 확 잃어버렸을 텐데! 나한테도 생각이 있거든! 으아아아악! 지금이다, 스카이본! 너의 스킬을 보여줘! 녀석을 쫓아가서 크래쉬해! 라이와이본! 우아호! 스카이본! 스킬을 발동하며 빨개질주합니다! 제트스톤본! 이러다가 크래쉬 당하면 어쩌죠? 어떡해! 제발! 안 돼! 다리까지만 버텨! 자, 카라 스카이본! 힘차게 밀어버려! 제트스톤본! 제트스톤본! 사이딩 업! 에어! 귀하이도! 메시지park! 하아! 큰일나는 줄... 아깝게 진짜! 이제 레이스북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함없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제트스톤본! 뒷다리는 다른 머신들을 한바퀴 정도 앞서면서 어? 여섯 바퀴채 들어갑니다! 근데 배터리는 괜찮아? 2번만 돌면 두 바퀴는 더 앞설 수 있다고 다음 바퀴 들어가서 바꿔도 돼 어? 구름다리 쪽에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차! 으아! 쫄깃한 긴장감!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현재 2위는 스카이발! 그 뒤는 디스테이터! 쉐도우 베이모스! 블랙 하울링 비스트! 약간 뒤쳐져서 제피루스 호크! 울트라 레니어스의 순입니다! 돌풍이 부는 바람에 많이 뒤쳐졌어 우리끼리 싸워봤자 소용없는데 말야 그러게, 어떻게든 빨리 따라잡자! 라이딩 워 베어! 라이딩 워 베어! 라이딩 워 베어! 그렇지! 딱 좋은 위치에 착지를 했군! 너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 쉐도우 베이모스 오버 히트! 어? 아! 쉐도우 베이모스의 스킬이 정통으로 맞은 제트 스토어폰!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이스한데? 별거 아냐!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어? 울트라 레니어스! 우정의 파워! 같은 라인을 달리던 울트라 레니어스가 속도가 떨어진 제트 스토어폰에 밀어줍니다! 패티 스토어폰으로 맞지 intervenors터æ Gothicuit hinge 티스토어폰의 수준으로는 여기 encontramos 이렇게 pin 찾아야 돼. 그 안에 우리 모터가 다 들어있잖아. 오마이갓! 지금 찾고 있을 시간이 없어. 예비로 가져온 공구나 배터리는 여기 있는데, 모터는... 아, 맞다! 내 차 안에 있을 거야. 네? 정말이요? 제가 가서 가지고 올게요. 홍주야, 배터리 좀 바꿔줘.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을까? 글쌰다. 어? 야, 이런! 신아! 차키! 차키 가져가! 여기서 주차장까지 꽤 먼데? 또 산길이고. 그러게. 좀 걱정이다. 다른 조이카들은 지금 네 바퀴째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7분 안에는 여기 와야 돼. 흐흐흐흐흐흐흐 아저씨! 빨리요! 빨리! 어휴, 아휴. 고마워요. 아휴, 찾았어요. 저 먼저 갈게요. 신아. 너만 믿는다. 늦으면 안돼. 피트 일에서 배터리 교환을 마친 초이 카드! 세례대로 레이스에 복귀합니다. 남은 건 이제 두 바퀴! 으악! 거의 다 따라잡았잖아! 헛지락, 끼지락, 치열한 승부! 드디어 마지막 컷석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이, 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러다가 늦겠는데? 신아, 빨리 와! 여깄어! 빨리 모터부터 바꿔! 어? 어? 뭐 이상해? 아니, 모터를 바꾸면 못 따라잡을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할래! 모터는 다 식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젠트 스톤먼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바퀴! 각서 달리고 있는 철이카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자! 젠트 스톤먼! 끝까지 버티는 거야! 다크 솔져스 녀석들!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단숨에 속도를 내서 전부 다 크래쉬해버리자! 좋았어! 지금이다! 블랙 하울링 비스트! 어림없다고 이걸로 박살 내줄 테니까! 멈춰! 지금 반칙 장치를 쓰면 안 돼! 반칙 장치를 쓰면 속도가 떨어져서 제피로스 호크한테 크래쉬 당할걸! 블랙 하울링 비스트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 신하! 너 또 연기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버티자! 날아올라라! 제트 스톤먼! 라이딩 온! 헤어! 좋았어! 블랙 하울링 비스트! 지금 크래쉬에! 그렇게는 안 될 거다! 끄잇! 어? 뭐야? 제트 스톤먼! 공격해! 블랙 하울링 비스트를 지켜! 아니, 뭐야? 말도 안 돼! 아, 수고성! 세상에 이러니! 제트 스톤먼의 공격으로 디스페이터와 샤도우 베이무스! 크래쉬 되며 코스 아웃! 이렇게 해서 결승전도 끝이 납니다! 워호! 정말 숨막히는 승부였습니다!